렉스 프리드만 교수는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야 그 알파풀도 진짜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원리 어떻게 저게 저렇게 밝혀낼 수 있는 건지 빨리 알아보고 싶어요 알파폴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알파폴드1이 있고요 2년 전 컴페티션에서 잘했던 애고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을 못했어요 이번에 나온 것은 알파폴드2인거죠 이렇게 뉴스를 나왔고 컴페티션에서 아주 아주 압도적인 1등을 한 것은 알려졌는데 뉴스로 그러나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문이 발표가 안 됐고 알파폴드1은 코드도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아직 코드도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알파폴드1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알파폴드2는 어떤 형태일 거다 하는 거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측해 보기로 합시다 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알파폴드1이라는 건데요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한데 사실 별로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린 색깔로 된 판자가 있잖아요 인풋이에요 이미지로 보이는 시퀀스는 알겠죠 단백질의 시퀀스들을 이제 문제로 줘요 네 이게 어떤 모양으로 있을 거다 최종 모양 이거를 주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판자는 뭐냐면 각 아미노산 간의 거리들을 쭉 전부 다 계산해 놓은 매트릭스예요 1번 아미노산과 10번 아미노산의 거리는 얼마다 이런 거를 이제 2차원으로 된 표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이 해줘야 되는 일은 저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거다 인공지능으로 해봤더니 에러가 줄면서 잘 되더라 이런 것이 알파폴드1이 한 일이었고 3대 천황에서 배웠던 CNN 이미지 인식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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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에 썼던 신경망이 이런데도 쓰일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아미노산 간의 거리를 재산한 게 이 신경망이 한 일이었어요 아 되게 복잡해 보였는데 교수님이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안 복잡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 답 그렇죠 심플해 그걸 푼 신경망은 CNN CNN 그리고 답은 뭐냐 아미노산 간의 거리 전체적인 문제를 설명해 준 거예요 위에 시퀀스가 들어오잖아요 참고로 이전의 다른 단백지들은 이런 구조였다 하는 예를 준 거죠 그래서 저런 예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신경망이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뭘 줘야 되냐 아까 보여준 표 신경망 1번과 3번 간의 거리 3번과 6번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표가 왼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아미노산 시퀀스에서 분자들 간의 각도 정보들이 또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밝혀내면 그러면 이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단백질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기존의 구조정보 즉 비슷한 단백질의 모양을 학습해 가지고서 거리 정보를 출력하는 거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일단 수진의 3지택도 CNN으로 그렇죠 참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맞아요 다음 비디오 같이 볼까요 네 이분이 그 대회를 만드신 분이예요 대회를 만드신 분이예요 아 아까 성함은 기억 안 나지만 예, what we saw in class 14 was a group delivering atomic accuracy off the bat essentially solving what in our world is two problems how do you look to find the right solution and then how do you recognize you've got the right solution when you're there all right are we are we mostly here? I'm going to read an email uh I got this from John Malt I'll just read it it says John as I expect you to know your group has performed amazingly well in cast 14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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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등한 거 그렇죠 그렇죠 참 아쉽다 대박 와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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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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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핫서비스의 딥마인드의 창업자냐 아 진짜다 진짜 우와 기분이 문제네 신분이죠 이런 신분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하하하하 this is your solution we've solved the problem 와 this gives you such excitement about the way science works about how you can never see exactly or even approximately what's going to happen next there are always these surprises and that really as a scientist is what keeps you going what's going to be the next surprise 맞아요 이분이 더 흥분하셨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내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번 14번째 컴패티션에서는 진짜로 솔루션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내놓은 팀이 나왔다 그 팀이 자기 팀원들을 모아놓고 딥마인드죠 딥마인드 팀장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하고 저렇게 소박하게 줌으로 다 부른 다음에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을 읽어줄게 너희가 기대하고 있겠지만 너희의 결과는 컴패티션들보다 훨씬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척도에서 볼 때도 매우 훌륭한 거다 축하한다 이야 박수 멋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여자 과학자 막 참 좋아하고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땐 눈물 막 나고 그럴 것 같아 보는 우리도 눈물 나는데 맞아 맞아 그런 모멘트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 분이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는데 이게 진짜 과학이라는 게 뭐가 새로운 게 나와 가지고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 모르는데 아 지금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런 얘기죠 이 대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아마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 오! 그럴 것 같아 김동선 씨 야! 나 눈물 찐 알파볼드2 그래서 아 궁금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이기에 그러게 그런 것을 도대체 했을까 거리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뭘 썼을까 하는데 논문과 소스가 아직 발표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궁금하다 궁금하죠 네 근데 알고리즘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옛날에는 이런 문제들을 CNN 이런 걸로 풀었는데 점점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걸로 바꿔서 쓰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공개되면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듀슨의 예측도 트랜스포머 뭐 그럴 가능성이 한 50%는 된다고 봐요 이게 과연 노벨상을 받을까 노벨 무슨 나라 받아야 된 거죠 노벨 이거는 생물학상 혹은 화학상이 될 수도 있죠 구조를 밝혀내는 거니까요 렉스 프리드만 교수는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라고 하는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을 예측하신 분인데 저 피터 힉스 교수님은 제가 1988년에 영국에 잠시 비스팅을 했을 때 우리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어린 거로 대학에서 저분이 노벨상 탈 줄 알았으면 좀 더 친하게 지낼 거에요 그때 사진이라도 좀 같이 찍어야 될 거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진에 교수님 같이 찍어야 될 거에요 어쨌든 저분들이 노벨상을 받고 찍은 사진인데 저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때 이 사람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린든 에반스라고 하는데 이 힉스 입자라는 것을 저분들은 예측만 했는데 실험으로 그거를 밝혀준 분이 계세요 근데 물론 한 분이 아니고요 저 실험은 몇백 명 되는 팀이 했고 이게 써니라고 하는 유럽의 공동 입자 가속기에서 실험이 된 거에요 그래서 무려 둘레가 27킬로나 되는 그 가속기 지금 또 이제 100킬로 되는 가속기도 짓고 있어요 스위스에 있는데 저기서 실험을 하는 것을 지휘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증명하셨다 풀어준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업적이 있을 때 사실 노벨상을 받으려면 과학적으로 중요한 업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연습 문제 푼 거잖아요 이미 밝혀낸 거를 이거는 기술적인 진보인 거에요 그런데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진보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벨상은 그것보다는 과학적인 업적이 반드시 있어야 노벨상을 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노벨상 받기는 힘든데 이 경우에는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오신 지휘하신 분은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전판만원경이라든가 전자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기술적인 진보에 손을 들어줘서 노벨상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벨 화학상이나 혹은 노벨 생물학상이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서 나온다면 어떤 분이 그거를 이용해서 또 획기적인 업적을 보여줬을 때 공동수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노벨상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보나마나 이런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때 솔루션이 반드시 이 딥마인드의 알파폴드2일 것이냐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사람 구글 내에서도 다른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어떤 알고리즘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폴딩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AI 아저씨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곧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기대된다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되면 여기 성지술래하러 와야 돼 아시죠? 이 영상은 성지술래예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AI는 내 친구!